충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노동인권단체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의 폐지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해마다 8천 명에서 9천 명에 이르지만 월 평균 임금은 30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